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라인 돌칭충스킨 어! 라인 돌칭충 아잇 대기아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왜 어어! 라인 돌칭충스킨 아씨 예에에헤헤헤헴 예에에에 아아아! 돌칭충은 위안 스킨 자 여기서 밑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팀이 누군가랑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저기 상대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생각을 멈추고 돌진을 눌렀죠 어 저기 누구 있나보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돌진을 이용해서 솔저를 잡아주는 이런 센스 누구냐 너나 솔저 쟤는 죽는게 침인가 봐 이번에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감각으로 돌진을 썼습니다 원래 돌진충은 돌진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누구냐 넌 양아치야 이것이 바로 돌진충 으아악 으아악 솔저는 빠르고 난 느려 뭐 해야지 저리가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destructive 흐흐흫 여기 귀찮게 하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흐흐흫 저기 있다! 숫자야! 안녕하데요!! 흐하핳하핳하하하핳하하하하하핳 이것이 바로 라인 돌진충의 위력이다 하나 둘 셋 아 갯빡치네! 깨아아악 하하하하하하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? 이제 알았냐! 멍청어! 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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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잉! 휴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! 뿌잉! 뿌잉! 하하하하하하 잡았다 그래도 아이고 이겼네? 나이스? 와아! 신호등 불주먹! 감사하지만? 그래도 언제나 15초 법칙 오버워치에는 15초 법칙이죠? 17, 16, 15 할 때 딱 눌러주시면은 그 누구도 내가 자초했다는 걸 모릅니다 저리가 어이 어이 여긴 위험하다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도망가라 잘봐라 내가 한 명 자르고 온다아 돌신충의 모습 보여드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리고 야아아아아아 트레이소 리스펙트룸 에버레션! 여기서 에크 주고 트레이소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니 미쳤냐 하하하하하하